하아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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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celebrate, May 15th, 아직인데? 시작했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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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했어요 언니?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시클 넘버 1년 축하합니다 야야야야야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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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을 잃어봐 다들 행복하자 건강하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 꺼지지 않는 불씨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Let's celebrate 여러분 두 살 됐습니다 우리 두 살 됐어요 두 살 두 살 원한다 애기 소리야 이렇게 이거야? 이거 여러분 2주년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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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선물도 많이 보내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거 한번 비춰주시면 안돼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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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를 준비하여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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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카메라에 못 준비할거야 그냥 찾아봐도 못 해 난 한 입 오무데? 레츠 한 입 우리가 한 입 이건 뭐야? 맛있다 치즈케익이야? 치즈? 초코? 아 라임인지? 초코인가? 아니야 치즈케익인데 이게 치즈야? 치즈 초코? 치즈케익이야 이거? 치즈케익이다 맛있어 맛있어 아이스크림 같아 얼었다 아래 얼었네 냉동인가? 냉동케익이요 아이스크림 케이크가 맛있네 아이스크림 케이크가 맛있네 왜? 너무 맛있어 앞쪽에 뭐 있어 앞에 앞에 이쪽 말고 앞쪽 얼었다 얼었어 여러분 움직이는 시크림은 오랜만이죠 몇달만에 보는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거 같아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고 있었습니까? 네 저희도 건강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나요? 네 맛있다 맛있다 우리 사실 아까 치킨 먹었는데 완전 맛있어 후식입니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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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맛있어 람붓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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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해요? 음 진짜 뷰티풀 진짜 뷰티풀 진짜 뷰티풀 땡큐 맛있다 되게 신기한 맛이야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같아 아이스크림 약간 약간 모카 약간 모카 언니들 요즘 근황은?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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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근황 뭐지? 산책하러 한간 자주 갔어요 날씨였어가지고 맞죠? 저 장실에서 신사 넘어서 그 다음 신사를 하는거지? 잠원까지 걸어갔습니다 잠원? 한 4시간 되는 거리 아니야? 아니 아니 2시간 정도? 아 그래 요즘에 여기가 한국이래 여기가 날씨가 좋아가지고 맞아 요즘 자주 걷고 있어요 저 보고 싶으면 항상 오세요 진짜 항상 와 오! I know a TMI I don't know if she already said it but apparently she just said she goes to Hangang La La for a walk but then she like she was so tired so she was gonna take a rest and then she fell asleep for like 2 hours on the bench 아니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냥 잠깐 눈 감았는데 자고 있었어 그러니까 피크닉 아니 한강 갔는데 그 사람 진짜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벤치가 딱 하나 있길래 누워봤죠 일단은 날씨가 좋아가지고 누워봤어요 잠깐 눈 감았는데 딱 떴는데 막 한시간이 넘어오셨어요 지나이셨어요 아무튼 광합성 했습니다 입 돌아가요 입 돌아가요 입 돌아가요 입 누나 그러셨습니다 반복이 근황 없어요? 음 아 너무 똑같아요? 뭐가 있지? 뭔가 있지? 진짜 너무 똑같아요 그쵸 우리는 우선이 뭔가 크게 달라진 게 민지 메리 미 No! No! 멈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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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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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든 웬일로 지니가 케이크를 먹네 나 치즈케이크 먹었는데 근데 우리나라 있을 때 잘 안먹잖아 음 because I don't like 초코테일 맞아 맞아 그리고 먹고 왔다 이런 것도 많지 않아? 응 너희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라키즈 마니스 그러니까 너무 잘했었어 아두 아프다 아두 아두 아두아두 라키 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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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아 헐스 타이리 아 맞아 그래 볼 수 있겠다 그래 볼 수 있겠네요 아오오오하고 저녁래 너무 웃어 란퀸볼 게 이쁜기 이번거로 여러 никто 나를 사랑해 저 지금 반응하게 이 반응을 하는데 크리스스의 꿈이 됐습니다. 케이크 나누자? 안돼요! 어머. 안돼요. 안 하려고 했는데. 래이 언니 카피타 컵. 언니. 카카오톡 카카오톡 해외가기 콘서트 하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기 콘서트 진짜 너무 하고싶어 진짜 너무 하고싶어 진짜 너무 하고싶어 그 함성 듣고싶어 우리가 해줄까요? 우리가? 이거 alnız 감사합니다 weten 베스트 괜찮은 좋아 좋아 좋아좋았어 레인보우 미 그 이상한 나라의 설탕 아 레인보네 아닌가 바닐라 나 나도. 그 귀에 샤드웨어. 그걸 영어로 없어? 영어네임. 영어네임. 치즈케이크. 요거트. 요거트 맛있다. 요거트도 맛있다. 트리플 베리 치즈케이크. 다 저런 것 같아. 맞아. 대리랑 치즈. 거기에 초코가 들어간 게 사랑에 빠진다. 맞아. 대학교에서 축제 많이 하는데 시크린롬보다 많이 왔으면 좋겠대. 그러니까요. 대학교. 가고 싶어요. 대학교 축제. 불통 완전 인기 맞는 것 같아. 맞지. 안녕. 동치 타치. 동치 타치. 동치 타치. 동치 타치. 동작하면 쩍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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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쩍. 동치 타치. 동작은 병 ост 나가리인거야 나가리인줄이야 뭐라고했어 지금? 나가리인줄 왜그래 나그라노 주 You're so beautiful Thank you 티타니 귀엽고 예쁘다 그래요? 얼굴이 안보이는데 그래서 귀엽구나 그래서 이쁘대 No 오늘 저녁 메뉴 추천해달라세요 치킨 저메추 순살치킨 냉면 평양냉면 깔끔한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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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하트 버려 그러니까 버려 하트 버려 버렸어 레아 언니가 하트 버려 버렸어 지니는 하이 하이 나 조용히 해 민지 사랑해요 작답니다 안서 있었어요 야 박진이 너무 빨라 음반 관객 꼭 보러 간다 신업 어떡해 아 너무 떨려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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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 흰O 네NY , 모든게 미드와 미드 Juliet 뭐야 거대한켓 아스워드 프라이즈 아스워드 프라이즈 다이버스 프라이즈 다이버스 프라이즈 만화카짱 일본 언제 올게 일본 가고 싶으면 좋겠다 올해 가야죠 올해 꼭 가야지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아스워드 프라이즈 올해는 일본에 꼭 가겠습니다 올해는 일본에 꼭 가겠습니다 올해는 일본에 꼭 가겠습니다 제이히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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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워드 프라이즈 이거 뭐지였나 뭐? 쿠시카 쿠시카 아 맛있지 쿠시카 한국에 없잖아 쿠시카 레아 선배 머리 많이 잘랐네 맞아요 레아 선배 많이 잘라버렸어요 지민천 빅방은 No Love Maybe Rock 버전 어 이ש 서로 될 텐데 아니라면 근데 케이크 먹으려면 아까 녹음했을때 럭 소리가 나왔었어 맞아요 사랑 워우 Love Love Maybe Love Maybe Love Maybe Love Maybe 사랑 사랑 사랑합니다 상영쿠 제니 왜 내 눈이 안 돼? 너는 다 필요해 아니! 눈이 안 돼! 뭐? 공항 몇시 도착? 지금! 지금! 지금 진짜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어떡해! 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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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웃어! 요즘 정말 덥죠? 너무 더워요 지니 언니 인니어 늘었던데 MC하는 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해 지니 언니가 언어를 잘하는 거 같아 진짜 언어 천재야 근데 민지 언니도 언어를 잘해 맞아 맞아 그때 열심히 공부했더라고 맞아 혼자 열심히 둘 다 난 벼락치기에서 안 돼 꾸준히 이렇게 하나씩 입력을 해놔야 되는데 그리고 기억하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I learned something yesterday 뭐? I do I don't I don't? I don't 도와주다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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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p? Help in Tolong? 아, Tolong Tolong I learned Tolong yesterday 귀엽다 아무튼 우리가 2주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현지를 써보면 어떨까 와 오글 오글거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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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you don't like 오글 스타일? 오글스타일 오글스타일 아, 그래서 I like 오글스타일 누구한테 쓰는지는 뽑기로 오, 더 오글스타일이네 오글스타일이네 아니, 뽑기로 이제 누구한테 쓰는지 내가 너무 아는 거지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네 재밌겠다 그럼 저부터 뽑으면 돼요 그럼 저부터 뽑겠습니다 어, 됐어 어 그러면 저희 이제 누가 누굴 뽑았는지 알면 안 되니까 핸드폰은 더 폰 없으시다 어, 핸드폰, 오케이, 오케이 잠시 댓글을 잠시 못 올리실 수도 있어요 뽑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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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다시 뽑겠습니다 뽑겠습니다 자 저는 이분에게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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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궁금해 궁금해 궁금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편지지 가져가셔야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와, 이거 재밌다 왜 긴장되지 긴장 왜 긴장되지? 긴장 이거 진짜 좀 진지하게 써야겠다 다 나와요? 저는 당신은 긴장하셨습니까? 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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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긴장하셨습니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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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정말 초지네스 정말 초지네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나의 손이었지 골반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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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순이 이거 너무 귀엽지 이거 딱 언니한테 보고 갔네 귀여워 귀여워 What are you doing? 아 근데 색깔 저는 좀 달라가지고 저는 봐요 모르는 척 모르는 척 네 오케이 아하 넥스 진지씨 진정 진정을 좀 저는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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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펜 좋아 색깔 색깔 펜 색깔 펜 색깔 펜 근데 이렇게 좁은 좁은 마지막 좁게 나는 보지자 소속으로 보면 안 돼 알았지 어 혹시 돌발 상황 왜? 돌발 상황 왜? 어 어 저거 놓고 갔어요 거기에다가 아 잠 잠깐만 잠깐만 뭔 소리야? 이해할 수 없어 아 왠지 두 장 남았잖아 어 어 그럼 어떡하지 아 다시 해야 되나요? 그냥 그냥 해요 아니야 안 돼 안 돼 다시 해야 돼 다시 쏘리 쏘리 죄송 죄송 왜? 죄송해요 내가 놓고 갔어 근데 그거를 내가 놓고 갔어 아 나 이 사람한테 쓰고 싶은데 나도 이 사람한테 쓰고 싶은데 어? 왜? 어? 여기끼리 바꿔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바꾸래요 아 왜? 어? 누구? 어떻게? 그냥 자기네들끼리 바꾸 아 나는 이 사람한테 쓰고 싶은데 쓰면 안 돼?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오케이 오케이 봤어? 봤을 거 아니야 아 그러네 아니 영주는 디터언니랑 나랑은 모르잖아 디터언니꺼가 누구예요? 아니 그 잠깐만 큰일났어 아 근데 한개만 남아있었는데 마지막에 왜지? 근데 마지막 한개만 남아있는거 딱 뽑았는데 근데 왜 이거 봐도 돼요? 근데 로인이었어? 예 그게 어떻게 로인이야 그냥 다시 할까? 그냥 다시 할까? 아니 아까 우리 누구야? 말이 안 되잖아 그게 한개만 거기 있었다며 근데 사실 그게 저였어 여러분 잠시만요 방송국에 나왔습니다 야 그럼 뭐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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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자기 나왔대요 난 주가 아니었거든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근데 왜 본인이 나왔대요? 딱 운이 나쁘게 딱 그냥 할 수 있지 네? 두 번이나 한 명이 두 명 나왔어요 아 한 명이 왜 두 명 나와? 그게 많이 돼요? 두 번을 쓴 거 아니야? 뭐 다시 하면 되죠 다시 합시다 아 이 사람은 안 돼 쓰고 싶었는데 언니 그 사람이 다시 나오길 바래요 이 사람은 누구였는지 말해도 돼요? 그냥 아 수다비였거든 나 레온이었어 아 진짜? 우와 수다비한테 쓰고 싶었는데 나 민주였어 나 진지하게 나 나 진지하게 수다비 울리려고 했잖아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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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tan 숀빱 삼아 다이 다이 Daisy. 다시 다 이렇게 남인지 나 그리고 이건데 그냥 나 뽑을게 먼저 가위가 더하기 때문에 운이 딱 나쁘게 그렇게 뽑힌 것 같은데? 왜? 다 다른 사람 뽑고 가는데? 몰라 끝나고 이해합시다 우리 이제 가요 처음부터? 가자 빠르게 빠르게 그냥 가 그 때부터 그냥 가 뭔 상관이야 남은 거 할게 내가 일어나는 게 힘들다 가와미즈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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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펜 또 없다 마이 턴 와 진짜 쓰고 싶었는데 와 어디다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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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또 다른 맛이 있어요? 가은데 여기 뭐가 있는거지? 노 룩 룩 오케이 오케이 똘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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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다시 시작해볼까? 저 누구? 편지 찍어 여기 나 여기 할 줄 알았어 저 편지 없어요 왜 편지 없어? 가져가지 않았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깜짝 놀랐다 서영 에? 또인데? 네? 또 레아야? 레아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왜 어떻게 이러지? 레아 뽑은 사람 우선은 마술 아니야? 없지 레아 뽑은 사람 당연히 없지 이게 그럴 수 있지 왜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여기 우리끼리 다 다 서로 뽑는 건데 언니가 아니지 다섯 개밖에 없잖아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다섯 명에서 서로 뽑았어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시크릿하고 치는 미스테리 미스테리 나는 미스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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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래? 어떻게 이래? 아니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그냥 잠깐만 주세요 저 이끼리 이렇게 뚫어 해서 한 번에 다 뽑아야겠다 그럼 낱키들 모르잖아 누가 뽑는 거지 모잉들만 보이게 하자 이렇게 하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뭐였다고? 다 같이 뽑고 자기만 안 보이게 락키들이랑 제가 보여줘야 돼 오케이 여섯 개 맞죠? 여섯 개 맞지? 아니 맞을걸? 소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네 네 자 락키분들한테만 자식 뽑아 왜? 아니 이 쪽지를 아니 이거 뽑아는 쪽지를 나만 보고 그냥 만약에 자기가 뽑았으면 다시 해야 돼 응 네? 안 돼 안 돼 난 자기가 뽑았어? 다시 다시 이게 어려운 거였어 맞아 이거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였는데 여섯 개 있어? 아니 없잖아 여섯 개 여섯 개 있어 아 나요? 자기가 뽑아 자기가 뽑은 사람 있으면 말해줘 네 다시 다시 진짜 아니 미스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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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아직 아직 오케이 진정 여러분 진정 진정 아 아 진짜 안 끝나네 왜 그래? 말이 돼요 아 미쳤다 이거 나 이거 뽑아갈래 야 뽑아봐 뽑아봐 아 떨어졌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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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 이거 말이 돼? 아니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한 명이 무조건 자기를 뽑게 돼 있는 건가? 아 아니지 이제 어쩔 수 없는 걸로 하자 아 오케이 본인에게 쓰는 판지야 맞아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합시다 싫어 나도 신경을 네? 자기 뽑았어? 아니 아니 됐어? 나 아직 못 봤어 자기 뽑은 사람 아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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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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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였나 봐 안 보이실 거 같은데 한 명씩 가야 돼요? 아 그냥 안 보여드리고 맞히시면 안 돼 라키도 아 그냥 되게 좋아 좋아 재밌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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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맞혀주세요 같이 맞혀주세요 보지 마라 내꺼 뭐 뭐 뭐 보지 마라 안 봄다 안 봄 아 이거 어떻게 했어 아 어 그에 baw m 이제 봐도 된대요 우리 채팅 오기라오기 오디오가 비니깐 소통을 하면서 카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It's an awkward silence going on here so I'm gonna be reading comments also loud right in this car I'm a busy girl oh my gosh Thank you GD Thank you 저도 쓸게요 스크린 넘버 안녕 콘백 너무 기다리고 있어 꼭 보라 덜게 갈 수 있게 기도해 줘 Aww so sweet I was reading all of the posts on fanads yesterday and you guys made me cry again I cried last night oh my god Why? You're gonna have to tell us that she just spoils everything 제가 마구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서 살라고 나 이 바보 진이 영어 못쓰게 해주세요 영어 안쓰면 텐션이지 진이 문 뚫고 가 아니에요 우리 사랑해요 우리 사랑해요 아쿠사양 왜 모르겠는데 수담을 봤는데 눈을 보는 순간 웃음을 웃게 해줬대 나도 미친렛 우리 너무 집중했어 나 지금 디타 오빠 만드시네 디타 오빠 아니 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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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 프린스스는 내가 놀라워 네 민지야 민지야 왜? 진이 오빠 진이, 나 케이크가 필요해요 여기 레아, 우리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보여 아니, 경찰 스타일이야 그녀는 헤어스타일을 안고 나의 이름은? okay Jinny, can I date Dita's bangs? what? Minji-chan Minji-chan Hi, Jane I love Jinny, I love Jinny, I love Jinny! hug Dita for me okay, time to ride my car now awkward silence once again um is Dita having a blue hair? what? maybe, maybe not, maybe yes, maybe no um Jinny, did you cut your hair? no, my hair is growing, growing, growing like Rapunzel um Zu I want to marry you okay okay, she says okay Lea, 언니 응? 그쵸? 응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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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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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무빙 직원님 고생이 많으세요 하하하 Jinny 언니 hi Jinny saving us yes Jinny's audio to the rescue welcome to Jinny's podcast wow I wanna do fan chant oh 응원법 하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응원법 저희 이번 응원법 어 재미있을 거예요 Jinny 오빠 or Jinny princess I don't know What did you write? 응원법 응원법 머리가 안 돌아가 왜 이러지? 나도 안 돌아가 안 돌아가 그 상대 이름 쓰면 안 되잖아 그치? 그치? 자기를 밝히면 안 되는 거지 그니까 내가 읽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읽고 싶은데 아 왜? 안 되는데 내가 읽어도 상관없죠 선대 이름이 많으면 그러면 맞히면 되잖아 누군지 내가 읽고 아 근데 그럴 수가 없지 나머지가 다 썼으니까 이미 그래서 이제 이제 누가 읽고 이거를 드리고 그 당사자한테 주는 거지 민니 언니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희민 언니 아 나 내가 주고 싶은데 내가 읽어주고 싶은데 왜왜왜 아니 그 내가 읽어주는 게 어쨌든 이제 마음이 와닿잖아 충분히 정성이 담겼어 뭘 뭘 알아 안 읽었는데 나 진짜 진지하게 쓰고 있어 나 진짜 진지하게 쓰고 있어 아 나 머리가 안 돌아가서 너무 다시 쓰고 싶어 나도 글을 너무 못 썼어 그냥 이게 문법이 어떻게 된 건가 싶네 알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 Ok, Upward Silence. 제가 쳐줄게요.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 기다려주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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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읽고 싶었는데. 네, 기다릴게요. 너무 빨라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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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을 껐어. 그래서 딱 멤버를 타자마자 지니언니가 맞아! 맞아! 멋점 좋아 너무 오랜만이라 라키들이 다 댓글쓰느라 이렇게 빠르네요 아, 그럴 수 있겠다 되면 팬싸 가능 이제 하고 싶다 이제 하지 않을까요? 하고 싶어 어, 내꺼! 이건가? 이거 내꺼야? 그냥 먹어 몰라 싫게 저 짧은 머리 괜찮아요? 예뻐요 감사합니다 어, 그렇네 제가 엄청 걱정... 아, 이런 얘기 해도 돼요? 하지마요 어차피 보이죠? 아니 짧은 머리 하기 전에 너무 걱정했었는데 수담이가 계속 진짜 괜찮다고 나한테 진짜 괜찮아! 괜찮을 것 같다고 근데 나는 혼자 아, 너무 이상할 것 같아 했는데 수담이 말은 믿고 들어야 됩니다 그 히메컵 때도 맞아, 했으면 좋겠다 히메컵 때도 하기 전에 너무 무서웠는데 수담이가 무조건 예쁠 것 같던 거예요 그냥 저는 항상 예쁠 것 같다고 아무것도 못 들었지? 아무것도 못 들었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아무것도 못 들었지? 너무 갑자기 빨리 가 진짜 빨라 갑자기 딱 이렇게 가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대요 어떻게, 일본어 아니라서 어떻게, 일본어 아니라서 아, 그 케이크 때문에 케이크 때문에 디타 얼굴 가려진다고 이거 한번 뺄게요 아, 내 얼굴 꽃길만 걷자 내 얼굴 꽃길만 걷자 밥 먹었어? 네, 먹었어 봤어요 와우, 다! 디타 핑크 아니면 혼자 수담이 핑크 아니면 파란색? 제가 막 핑크 다음으로 검투하게 그건 저도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번에 그 지니 피스를 아! 수담이가 이렇게 됐었는데 맞아 괜찮아 보인거에요 언젠간 기회가 되면 아이시드로요 닥터 스트레인즈를 봤어요? 제가 봤어요 많이 봤어요 다 쓰고 있어요 다 썼어 너는 왜 이고 있나요? 저희도 좀 봤어요 더더 스트레인즈를 봤어요 그래서 이거 많이 봤어요 다 썼으니까요 다 썼네요 이제 이제 어떻게 해야만 해요 한 면 씨와 가서 이제 편지 준답니다 갖고 오겠습니다 시작 모르는 거 아니야 언니가? 체킹 타임 체킹 타임 이거 이런 색 디저 애기올 뿐 넌 Because I am cute already 네 디저 뒤졌다 아 좋아 좋아 다음 다음 그냥 아무나 가면 돼 가세요 화면 대침 맞춰 달라던데? 대침인 거 아니에요? 대침인 거 같아 약간 언니 쪽으로 조금 더 보이게 해야 되나? 센터가 맞죠? 맞긴 한데 맞는데 왜 어때요? 지금도 이상해요 괜찮은데? 괜찮은 거 같은데 갑자기 갑 어? 나 체킹 타임 괜찮아 좀 들어와요 티히히히 티히히 아우 기대돼 오우 I can't wait 한 명씩 읽어요 자 한 명씩 나부터 읽어도 돼요? 네 자 읽겠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뭔가 그 시체 봤을 때 바로 네 맞췄습니다 맞췄습니다 주 아니요 어색하지만 편지를 써보도록 할게요 항상 항상 우리 맏언니로서 동생들 챙겨주고 또 어쩔 땐 분위기 메이커으로서 우리들만의 비타민도 되어주는 우리 대학 친구같은 언니가 되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힘든 시기 즐거운 시기 모두 잘 지나갔고 잘 지나갔고 함께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우리 활동에도 꼭 함께 하길 바래요 고맙고 사랑합니다 나 바로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제가 맞춰도 돼요? 수담이 예 오오 너무 잘 알 것 같다 너무 잘 알 것 같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오글거리게 아 진짜? 난 응주인 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일곱으로 그랬어요 일곱으로 난 줄 모르려고 자 다음 저인가요? 네 어 잠깐 너무 못써서 미안 그림으로 채워볼게요 라고 하시는데 주 같이 활동하면서 주 알게 되고 너무너무 재밌고 즐거운 시간 추억들 보낸 것 같아 앞으로도 함께 열심히 화이팅하자 I love you 이번 컴백도 화이팅 아 근데 이거 너무 뭐가 정보가 없어가지고 잘 몰라 미타 언니 맞춘 어떻게 해? 아우 우리 모두 알고 있었는데 미안 아 지타 언니 딱 얘기하려고 했는데 맞아 주 알고 있었어? 약간 모를 줄 알았어 예상을 하고 있었어 뭔가 언니 같았어요 나 딱 지금 보자마자 응 너무 그림 예뻐요 마음에 들어 사인으로 만들 것 같아 잘 마이 턴 네 나 못 읽겠어 근데 왜? 잃어? 민지 너무 슬픈 아 그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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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지 대신 읽어주면 안 돼? 그럼 내가 울어 나 못 읽어 민지 헤이걸 나 누군지 알겠다 벌써 나도 알겠어 이미 이 글 시체를 보고 누구인지 알 것 같지만 해피 투이어스 위드 SN 그동안 너무 많은 고생을 했는데 뭐요?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같은 그룹 멤버로서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너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버텨줘서 그 누구보다 고마워 늘 하는 말이지만 너랑 함께해서 매일매일 즐거워 불토 활동 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너무나 많은 추억들을 만들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추억들을 만들어 나가자 너의 그 밝은 모습 꾸준해아의 RMG 너무 잘해왔고 너무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I love you 앞으로도 잘하죠 하트 휴지 주세요 헤이걸부터 누군지 알겠습니다 헤이걸 너무 누군지 알아버렸어 진이 언니 이거 왜 난 몰랐지? 헤이걸 진이다 헤이걸 우리 진이 언니야 자 띠파 언니 우와 글씨 너무 이쁘다 아니 반죽을 비워놨어 반죽이 없어 모르겠네 그럴 수 있지 님 아니야? 왜 자꾸 언니 님 아니야? 맞아 이게 근데 글씨 보면은 그런거 같아 사랑하는 멋진 우리 디타 언니 한국에 와서 외로운 순간들도 많았을텐데 항상 날 그리고 우리 씨넘을 유지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베이킹도 자주 해주고 상냥한 우리 디타 언니 베이킹도 자주 해주고 언니는 씨넘에 너무너무 필요한 존재예요 왜 또 왜 이렇게 오지 왜요? 내가 읽었더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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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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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제의 감소성이 돼 자 자 이어서 항상 잊지 말고 살면서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다 털어놓고 금방 더 행복해지길 여기까지 오는데도 참 힘든 일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은 모습 보여줘서 고마워요 앞으로 나도 울지 뭐라도 언니를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그 어떤 것도 이겨내는 강한 언니가 되길 바라며 모든 순간에 언니 옆에 있을게요 사랑받을 작용이 있는 아 나 아유 아프고서 아직 진짜 강한 사랑해 선물 어머 왜 이렇게 귀여워 ören 왜 울지 그러니까 너를 만난 지도 벌써 4년이 넘었군 아하하하하하 어 above 나 이거 속도로onto Mile 저는 통매고살라고 것이지 나는 나는 그냥은 살이운데 인연이라는 걸 믿어서 서로 만나게 될 인연이었다 생각해 그날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시크릿 넘버는 없었잖아 그렇게 읽지마 솔직히 이건 운명도 맞겠다 그동안 힘든 일도 즐거운 일도 슬픈 일도 내가 웃기지마 왜 이렇게 웃기게 읽어 짜증나는 일도 많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모든 게 추억이고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에 감사해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리스펙이야 아니... 너가 가장 빛나고 멋있는 거 알지? 앞으로도 그 열정 그 마인드 잊지않고 시크릿 넘버를 이트로 가져 다시 짜증날 때도 있을 거고 미울 때도 있겠지만 그러려니 하고 그럼 나 예뻐야죠 아 까진다 이번 활동도 무사히 건강히 합시다 안녕 안녕 모가와상 진심 감동이다 왜 저렇게 감동이야 저렇게 읽어놨어 지금 참는거지 참는거 진심은 다 했었어 고맙습니다 노래가 너무 슬퍼 항상 너무 잘 챙겨주고 세심한 수담씨 별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항상 속으로 감동받아간 적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생일때도 예쁜 선물이랑 취향적인 선물 받고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행복했죠 자주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주시고 옷도 많이 선물 받고 영주야 영주야 너무 좋아 많이 사는게 들어봐 진정하세요 받은게 많은 것 같아서 항상 뭘 해드리면 좋아할까 생각도 자주 하고 예쁜 옷이나 신발 같은 것들 보면 그래 인생 기베테크야 감동을 감동을 끼지마 처음부터 언니가 가까이서 진짜 많이 알려주고 도와줘서 잘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고 더 뭔가 고맙고 미안한 것도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편지나 이런걸 잘 못해서 글씨도 안 예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만 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언니한테 뭔가 힘이 되고 위로도 되고 웃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직 많이 서툴고 띠그덕 띠그덕 거리는 애지만 그거만 크고 작게 챙겨주고 옆에 있어서 진짜 진짜 고마워요 받은게 많은 만큼 저도 언니한테 주고 싶은게 많아요 서툰 편지에 읽어줘서 고맙고 제가 많이 사랑하는거 알죠? 하트하트하트 이렇게 써줬어요 딱 채워서 또 써줬네 고마워 영주야 고마워 고마워 민주야 고마워 너무 웃겼다 진짜 진짜 감동이다 진짜 다시 읽어봐 너를 만나야지 다시 속으로 읽어봐 집가서 집가서 너무 이끌어줘 너무 나랑 똑같아서 있는게 너를 만난지도 너를 만난지도 4년이 되었구나 4년이 되었구나 2년이란걸 믿기 때문에 아 진짜 감동이다 다 어쨌든 우리가 이러는게 너무 억울거려서 그래요 그런거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2투명 빼고 2투명 빼고 함께 어깨동으로 왜 울어 너무 웃겨 왜 울어요 왜 울어요 아니 옆에 울면 나도 그냥 울게 돼 그리고 울보 넘버래 그리고 그렇잖아 아니 이렇게 난 헤이걸부터 응급해요 헤이걸도 해 헤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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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겨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흐뭇합니다 흐뭇? 훈훈한거 아니고? 흐뭇하시리나 흐뭇해졌어 나중에 다시 부고 다시 울어요 아 그니까 오열 오열이야 그럼 한 명씩 우리 나키들한테도 영상편지를 써줍시다 좋아요 좋아요 이준현 소감 그쵸 어 저부터 얘기해야 되나? 어? 이게 정말 BGM의 중입성인거 같아 아까 전혀 의미가 없던데 아까 여기서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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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소리가 시작하냐 이미 붙였어 나는 운명은 안 웃는데 너무 로맨티스트 아니야? 나 생각나는 로맨틱해 진짜 로맨틱한 너야 근데 언니가 원래 편지 안쓰는데 왜? 안 쓴 색이라고 그래서 안 써 근데 생각해보니까 처음인데? 언니한테는 처음 받아본 편지 언니는 절대 안 써 절대 안 써 감동 평소에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혼자 울어 왜? 갑자기 왜 저래? 너무 웃겨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네네 이지윤이 형 소감을 얘기해야 되는데 아 지금 무슨 말 얘기해야 되지? 먼저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먼저 해주시면 안 돼요? 아키드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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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키드 주신 사랑만큼 진짜 몇 배로 돌려드릴 수 있는 민지원 시크릿 넘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솔직히 지금 2주년이 됐다는 것도 안 믿기는데 그렇죠 이렇게 2주년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정말 다 락키들 덕분이고 또 모든 멤버들 다 정말 다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몇 년까지 갈까요? 저희 우리 몇 년 10년, 50년, 100년 스크릿 넘버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두모두 화이팅! 화이팅! 시크릿 실버타운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아하하하하하 그래서 현실로 아무도 내 랩 안들어주면 그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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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랩 안들어주면 아아 하하 되게 많이 사랑해주시고 항상 좋은 말 해주시고 예뻐해주시고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항상 정말 장악계나 라키들 생각을 하면서 진짜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더 노력해서 멋있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라키들이 웃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되고 싶어요 무대로 보답하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친구가 될게요 스마일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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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and I love you Lockhees more than anything. Without you guys we would be nothing so thank you for staying by our side and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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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어 네 어... 아 이런거 진짜 못하는데 진짜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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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안으로 내가 앞에 갔다 놔 응 일단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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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키들 라키들 응 안얼거야 암 어... 這個 맨날 느끼는거지만 정말 얘기하시는 사랑이 너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륟 진짜 너무 항상 감동을 받고 매번 그렇게 주시는데도 늘 새롭게 감동 야 이거 받아 울봐 울봐 아까 그렇게 뭐라고 제가 먼저 이야기할게요 울고 있어 울고 있어요 그녀도 어쨌든 이제 작년 지금 2022년이죠 작년에 어쨌든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시크넘버로서도 그렇고 근데 되게 힘든 시기를 보냈었는데 불토홧던 전에 제일 저는 힘들었어요 뭔가 이렇게 말하면 저 그럴 수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왜 하고있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불토홧던 때 처음으로 관객분들 앞에서 하는 콘서트가 있었는데 그 무대 쓰고 나서 와 이거를 위해 하고있나라고 왜 울어 울어서 나도 온다 공감해진거야? 공감해지고 이걸 위해 우리가 지금 이 힘든 시기도 겪으면서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도 하면서 뭔가 뭔가 하면서 되게 긍정적인 나 말하고 있을게요 말하고 있을게요 말하고 있을게요 근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 앨범을 활동하기까지 지금 거의 8개월 정도 있었잖아요 뭔가 나를 위해 더 발전시키는 저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유튜브 편집도 해보고 콘텐츠가 제가 올렸었잖아요 이런 것도 해보고 글도 쓰기 시작하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저를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덕분에 더 뭔가 새로운 나도 알게 되고 웃기게 나와 너무 도전하게 돼서 정말 진이가 아까 만드시 대단한 것 같고 대단하다고 너무 생각해요 이제 팬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있는 거라서 앞으로도 아직 만나지 못한 인연이었지만 이제는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으니까 올해는 꼭 그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행복한 3주년을 맞이할 수 올해 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기억 안 난다면서 지금 혼자 3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요새 울고 있으니까 느꼈던 거 다 얘기해야지 괜찮습니까? 우지마 행복한 날이야 오늘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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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내 가위도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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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너희들 정말 멋있네요. 너희들 모두 우리의 모든 것이예요. 사랑해. 감사합니다. 잊지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적이다. 이건 행복의 눈물이랍니다. 아 진짜 안을랬는데. 나도. 여기 놀고 여기 놀고. 진짜. 하필 이렇게 3시. 하나, 어떻게. 아 지금 감수성이. 아주 그냥. 어.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진짜 최고예요. 어쨌든 결론은 라키들 최고라는 겁니다. 진짜 최고야. 맞아. 최고야. 라키해. 그래서 이번 활동도 열심히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기대! 기대! 댓글 읽고 싶어요 좋아요 좋아요 네? 댓글 고생 많았음 크 감사합니다 레아 언니도 일본어로 짧게 해달래요 일본어로? 일본어로 하기 어렵다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은 오늘 데뷔했을 때 2년이었는데 아까 말했을때 괜찮아요? 괜찮겠네 말했을때 작년에 멤버들도 변했고 어려운 시기였는데 작년에 처음 여러분의 관객들의 콘서트가 있었는데 그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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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이렇게 기회가 더욱 많이 이렇게 이렇게 3周年 여러분이 일주일 여러분이 오늘의 아이디 기현이 강바로 늘데 오늘의 러시구 내 가이시마스 영어로도 해줘 했어 했어? 인도네시아로 했어? 안 했어 해보시오 합시다 감사합니다 어떡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닙니다 저희 2년이 그리고 여러분 모두 다닙니다 이후로 우리 모두 다닙니다 우리 모두 다닙니다 여러분 모두 다닙니다 저희는 계속 우리가 계속 가는 길 또닙니다 저희는 많이 많이 받았고요 앞으로도 더 정보내사 그리고 앞으로 자리에 대есп необ Or 오히려 더 특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많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묵 Q&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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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진정했습니까? 진정했어요! I am high tension! 귀여운 것들 정말! 정말 너무 감동이다 이번 컴백을 성공시키자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많이 해주세요 라키들 이제 진짜 코로나도 풀렸고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요 많이 와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직접 와서 응원해주세요! 우리도 갈게요 우리도 갈겠습니다 많이 많이 돌아와주세요 이제 데뷔하는 느낌이야 맞아 너무 떨려 재미있게 또 활동해야죠 재미있게 한번 해봅시다 3주 정도 남았나? 얼마 남았지? 2주 반 2주 반 남았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다 무조건 가야지 라고 감사합니다 너무 떨려 데뷔는 이제 시작이다 진짜 이게 진짜 시작이지 아무쪼록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응원과 사랑 정말 보내주셔서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정말 무대로 보답하는 저희 시크릿 넘버 될 테니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한 명씩 얘기해요 또 얘기하래요 안녕 사랑해요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 락키 락키 최고 락키 락키 최고 락키 락키 최고 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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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guys are the best 락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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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그리고 이미 보셨겠지만 월요일마다 저희 시크릿 에어라인 짱이야니랑 할머니가 할머니가 많이많이 맞으세요 많이많이 맞으실거죠 그럼 저희 진짜 마무리로 캡처 타임 크라이배비 캡처 타임 캡처 마임 가까이로 오면 안돼요? 이쪽으로 내가 뒤로 갈게 이렇게 셌을 때 이렇게 셌을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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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까이 와도 되지 않아요? 보여요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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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요? 하트? 마지막 다같이 하트 하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 잘 부탁드려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낙기 사랑해 어 된거에요?